아 아 아 아 아 아 아 드디어 내가 알파고 휴머로이드 엑스를 발명했다 지금 보이는게 바로 내가 발명한 알파고 휴머로이드 엑스 흥 이것은 인간의 지능보다 약 5천만배의 지능을 갖고 있고 배우는 속도도 1억배만큼 빠르지 이놈한테 이 사람 눈알을 알려줘봐야겠군 자 이놈아 사람 눈알이다 이걸 배워라 음 어떠니 이놈 그렇지 그것이다 바로 아주 드럽게도 생겼구만 어이 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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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갑작원 2019 이놈 뭐지 내 뱉 토하는군 이 자식 뭐지 똥을 찾고있나 이 자식 똥을 찾고잇군 이게 도움이 넌 이놈 묻었다 안 묻었다 이놈 이놈 이리 남아라 이놈